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감상실입니다. 오늘은 박경리 대화소설 토지의 역사적 배경 통합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토지 영상 중 역사적 배경만 발췌하여 편집한 영상입니다. 각 권의 역사적 배경과 줄거리를 모두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은 전체 20개로 구성된 각 권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우리 역사를 자연스럽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먼저 이 영상을 듣고 책을 보시면 책 전반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토지 일곤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일곤의 역사적 배경은 1897년부터 1898년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런 구한말의 변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시점부터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그때부터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배경이 되는 천주교 박해 즉 서학과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동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고부밀란을 계기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김홍집을 앞세워 친일 내각을 만들고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신문제 등이 폐지됩니다. 이것을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이라 하여 가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더욱 과감해진 일본은 1895년 경복궁을 기습하여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를 시해하는데 이를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 하여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까지 내립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빡친 유생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들고 일어나니 이를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명성왕후가 시해된 것을 본 남편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는데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으니 임금이 궁을 떠나 아라사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하여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 배경인 1897년이 되었고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이렇듯 1894년부터 소설 속 배경인 1897년까지 조선에서는 많은 일들이 숨쉴 틈없이 일어났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일곤을 보다 보면 위의 내용들이 인물과 인물의 대화에서 혹은 사건의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서학과 동학이 어떤 배경하에 조선에서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는 토지일곤의 저변에 깔려있는 서학 즉 천주교 박해와 동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학은 말 그대로 서쪽의 학문입니다. 넓게는 17세기 이후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전파된 서양 문물과 학문을 이야기하고 좁게는 그런 서양 학문과 함께 전파된 천주교를 가리킵니다. 이런 천주교에 대해 유학자들은 처음에는 종교가 아닌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등의 내용이 전통적인 유교 규범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었기에 제하의 지식인, 분여자층, 하층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후 하나의 종교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배층은 이런 평등의 논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겠지요.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정조 시절인 1786년 이래 탄압받게 되고 4번의 큰 박해를 받으니 그것이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토지 일곤에서 윤씨 부인의 아버지가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딸이 있는 최참판댁으로 삐시논 장면이 회상하는 것으로 잠깐 나옵니다. 이제 동쪽의 학문, 동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은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에 맞서 1860년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로서 훗날 천도교로 이름을 계칭하였습니다. 1대 교주 최재우는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켰지만 혹세 무민의 죄,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되고 동학은 불법 종교로 간주됩니다. 도통을 이어받아 2대 교주가 된 최시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1890년대까지 경상, 충청, 전라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세력이 커진 동학은 교조인 최재우의 신원, 즉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교조신원운동은 일종의 종교합법화 투쟁이었습니다. 이 무렵이 1892년쯤이고 이는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1894년 드디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갑오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밀란, 1차 봉기, 2차 봉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의 옛 지명은 고부군이었습니다.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온갖 세금을 거뒀고 행포를 부렸습니다. 이에 1894년 1월 당시 고부지방의 동학접주였던 전봉준은 뜻을 함께하는 농민들과 고부관화를 습격하여 조병갑을 몰아낸 뒤 스스로 해산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불씨가 된 고부밀란, 즉 고부에서 일어난 밀란입니다. 참고로 전봉준이 맡았다는 접주라는 것은 동학의 기본교단 조직으로 각 지역의 동학교도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튼 이렇게 고부밀란이 일어나자 중앙에서는 밀란을 조사하러 관료들을 파견하였는데 파견된 이들은 전봉준과 농민들을 역적으로 몰아 다시 탄압했습니다. 이에 전봉준은 1894년 3월 뜻을 같이하는 수천여명의 동학농민들과 함께 밤봉건의 기치를 앞세워 봉기화했는데 이것이 제1차 봉기입니다.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등 남도 동학지도자들이 이끄는 수천여명의 동학군은 고창군 무장, 부안군 백산을 거쳐 정읍 황토현 고개에서 광군을 크게 무찌르고 급기야 전주선까지 점령합니다. 동학군이 전주선까지 점령하자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도 조선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전봉준과 지도부는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이쯤에서 정부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전주에서 맺은 화약이라 하여 전주 화약이라고 하고 이때 동학군이 제시한 개혁안을 폐정개혁안이라고 합니다.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안은 신분제 철폐, 과부의 재원 허용, 부패한 관리 처벌, 세금제도 개선, 토지제도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군과 정부군은 전주 화약을 통해 사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청나라군도 일본군도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청나라는 일본에 공동 철수를 제안했지만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청나라군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으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이제 청나라 눈치 볼 것 없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를 가보개혁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의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일본의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아있자 전봉주는 1894년 9월 다시 봉기합니다. 이것이 2차 봉기인데요. 1차 봉기가 반봉건 투쟁의 성격이라면 2차 봉기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외세 무장항쟁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이후 1895년 1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되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 토지일권 뒤편에서 김계주라는 동학당 대장이 나오는데요. 이는 실존인물 김계남을 모티브로 소설화했다고 합니다. 김계남은 전봉준, 손하준과 함께 3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고 동학교단의 호남 대접주였습니다. 여기까지 토지일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서학에서 말하는 평등사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서학과 동학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일어났고 조선의 지배층으로부터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탄압받게 되지만 결국 조선의 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철저한 신분구조 속에서 핍박받은 하층민들에게 양반과 상놈이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평등한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부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소설에서 동학당과 동학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학농민군과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일컫는 말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일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일권의 시대 배경은 1898년 전후로 일권의 역사적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3대 지도자 중 하나였던 김계남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역사적 배경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김계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소설 속 인물이 바로 구천이의 부친이자 동학당 대장 김계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하지만 전봉준에 비해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었던 김계남은 동학운동사에서 늘 전봉준의 그늘에 가려졌었습니다. 김계남은 동강김씨의 자손으로 양반 출신 또는 중인 출신의 선비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전봉준보다 두 살이 더 많은 김계남은 젊은 나이에 동학교도가 된 뒤 자신의 이름인 김기범을 버리고 열게 남역남의 한자를 써서 김계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남쪽을 열겠다는 의미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계남은 대단히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은 3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서 고부밀란부터 1차 봉기, 전주성 점령까지 함께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봉준이 총대장, 손하중과 김계남이 총관령으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김계남은 공동서열 2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전주성을 점령했으나 이후 전주화약을 맺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전봉준과 손하중은 외세가 개입하기 전에 여기서 중앙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정리하자는 입장이었고 김계남은 무슨 소리냐 이 기세를 몰아 청나라와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양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전봉준과 손하중의 의견대로 전주화약이 맺어졌고 동학농민군은 해산하였습니다.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은 전북 금산면 원평 일대로 내려가 전라 우도를 관할하는 접주를 했고 김계남은 남원으로 내려가 전라 자도와 경상도 일대를 관할하는 남원 대접주가 됩니다. 여기서 전라 자도 우도의 기준은 한양에서 임금이 바라볼 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남원 대접주 생활을 시작한 김계남은 이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독립부대를 더 크게 길렀습니다. 이후 반일 무장항쟁의 성격으로 2차 봉기가 일어나자 전봉준 부대는 충남 공주로 진격하여 우금치 전투를 벌였고 김계남 부대는 청주로 진격하여 청주성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차 봉기 때와 달리 2차 봉기 때 김계남은 전봉준의 휘알하기보다는 별도 독립부대의 대장을 맡았고 각각 역할을 달리하여 진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는 동학교도들의 대선생 김계남과 다음선생 전봉준이라고 표현하여 일본이 전봉준보다 김계남을 더 높은 소열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봉준이 치고 올라간 공주 우금치 전투와 김계남이 치고 올라간 청주성 전투 모두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대패하게 되었고 이렇게 동학 2차 봉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후 전봉준은 순창에서 은신하다 1984년 12월 2일 체포되었고 이후 서울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은 뒤 다음해인 1985년 1월 처형됩니다. 김계남은 태인에서 은신하다가 임병찬의 밀고로 1984년 12월 1일 체포되었고 전주로 압송된 뒤 전주에서 바로 직결 처형됩니다. 이후 김계남의 머리만 상자에 담아 한성부로 올라가지요. 우리가 전봉준만 기억하고 김계남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계남은 전봉준과 달리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전봉준과 김계남은 그 기록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보국 안민을 주장했던 전봉준과 달리 김계남은 자신만의 목적이 뚜렷했던 급진 혁명가였기에 조선의 기득권 세력 시각에서 보면 극단으로 치우쳤던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계남의 개인적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김계남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김계남의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이 모든 내용도 추측할 뿐이지만 이름을 김계남으로 바꾼 것이나 전주화약 이후 김계남이 남원 대접주로 내려와 있을 때 전북 임실의 상이암이라는 절에서 약 한 달간 머물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실의 상이암은 고려태조 왕권과 조선태조 이성계가 각각 고려와 조선을 세우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였다고 하니 김계남이 한 달간 머무른 것이 꼭 우연으로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김계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봉준보다 두 살 더 많았고 더 급진적이었으며 전주성 점령 후 서울까지 곧바로 진격하자고 주장했던 김계남 만일 그의 말대로 전주성에서 멈추지 않고 청일 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쭉 밀고 올라갔다면 이후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계남에 대한 위의 내용은 전북TV 차별없는 세상을 꿈꾼 김계남 장군과 불꽃같은 삶 김계남을 참고하였습니다. 토지삼곤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삼곤의 역사적 배경은 1900년부터 1903년 정도로 보여지고 서해를 기준으로 보면 8살부터 11살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직접적인 국권 침탈이 시작되는 해를 1904년으로 보는데 이는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승기를 잡고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등 일본과의 불평등협약 등이 순차적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토지삼곤은 1903년까지의 내용이 펼쳐지고 소설 내용에서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토지사곤의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사곤의 역사적 배경은 1904년부터 1908년까지이고 서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12살부터 16살까지입니다만 토지오곤이 1911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역사적 배경은 1910년까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일어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양국의 쟁탈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일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와 한일의정서를 작성합니다. 한일의정서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약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러일전쟁은 점점 일본에 유리하게 기울었고 일제는 그 기세를 몰아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교 분야에 외국 고문을 두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재정고문의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고문의 미국인 스티븐스를 취임시켰고 이들을 통한 고문정치가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 일제는 친일적 민의를 모으기 위해 송병준을 총재로 한 치질민간단체 일진회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될 때까지 민간에서의 일제압잡이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190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외적으로는 1905년 7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한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미국과 맺었는데 일본 총리 대신 가스라와 미 육군 장관 테프트가 맺었다고 하여 이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1905년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동의를 받아 냅니다. 이렇게 일본은 서구 열강들의 무긴과 인정 속에 한반도에서의 국제적 우위를 권고히 하였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내정간섭을 위한 통감부를 설치하는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라 하여 을사조약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붕괴한 민중들은 굴레의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에서 파견된 총책임자가 바로 이토 히로봄입니다. 이토는 군사를 배치한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의 학부대신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영까지 총 5명의 강료대신들이 조약에 찬성했으니 사람들은 그 5명을 을사년의 다섯적이라고 하여 을사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이토 히로봄이는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되었고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게 됩니다. 이런 통감부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시 을사조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의 논설인 시이리아 방송대곡을 올렸고 임금을 호위하던 시종 무관장 민영왕과 전 의정부 대신 조병세는 자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을사조약에 항의하여 많은 의병항쟁이 발발합니다. 최익현, 임병찬 등 유생 출신 의병장이 주축이 되었으나 신돌 속 같은 평민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이후 1907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망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등 특별사질단을 보내지만 일지의 방해로 사질단은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군대 강제 해산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군인들과 일본군은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해산당하지 않으려는 대한제국 군대와 해산시키려는 일본 군대의 전투였습니다. 소설 속 목수윤보는 서울에 있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군인들은 총기를 탈취하여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고 군대의 강제 해산은 곧 의병들의 전문적 군사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907년의 정미의병은 그전의 의병들과 비교하여 그 전투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일제는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진 의병들은 간도나 연해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이어가거나 땅을 개관하여 농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이뤄지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사권의 배경이 되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의 간략한 역사적 흐름인데 살짝 아쉬워서 이 시기 설립된 독립단체 중 신민회를 살펴보고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윤치호, 장지연, 신채호, 박은식, 이동희, 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항일비밀결사단체입니다. 교육과 출판을 통한 애국개몽운동으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여러 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에는 독립투쟁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만주신흥무관학교 등 국외 독립군기지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신민회는 1911년 일제의 105인 사건을 계기로 와야 됩니다. 105인 사건이란 조선총독부의 초대총독 데라우치가 서북지역을 시찰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사건을 조작하여 105명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이 105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국외 항일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신민회 회장이었던 윤치호 등 몇몇 인사들은 이 사건 이후 친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민회와 비슷하여 늘 헷갈리는 독립운동단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1927년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추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오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오건의 시대 배경은 1911년 전후이고 장소적 배경은 간도입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졌고 대라우치를 초대총독으로 아낸 조선총독부의 지휘 아래 무단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단통치란 일제가 헌병들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토색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치안유지라는 명목 하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뒀고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을 했습니다. 일제는 부족한 헌병들을 보충하고자 한인들을 상대로 헌병보조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간 한인들은 헌병들을 보조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였고 이후 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제의 무단통치를 대표하는 헌병경찰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문화통치로 선회합니다. 그럼 이 시기 간도는 어땠을까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자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투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병세력과 그 가족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간도나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활동을 이어가거나 농사를 지으며 타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희 일행이 고향인 경남 하동을 떠나 이곳 간도 용종촌에 정착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간도에는 이미 많은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전소숙이나 명동학교 등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세워졌습니다. 서전소숙은 1906년 이상설 등에 의해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간도 용종촌에 세워졌으나 설립자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쫓기는 몸이 되자 1년 만에 폐교되었고 일제는 그 자리에 항일민족의식을 근절하고자 간도 보통학교를 세워 조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11년에는 독립단체 신민회에서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신흥강습소는 신흥중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전신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을 배출했던 독립군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요즘 시가로 약 600억 원의 일가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옆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도는 어디를 말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촌까지 형성하며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략히 토지 2부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간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은 현재 백두산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압록강, 오른쪽으로 두만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강을 건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바로 위쪽 지역을 말합니다. 압록강 위 지역을 서간도 혹은 남쪽에 위치한 만주라 하여 남만주라고 하고 두만강 위 지역을 북간도 혹은 서간도에 비해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하여 동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도라고 하면 이 북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간도에는 훈춘, 용정, 연길, 회령, 도나 등의 지역이 있고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아마도 연길 즉 연변일 것입니다. 이곳 간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바레의 땅이었다가 이후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정책 즉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청나라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조선에 연이어 흉년이 들면서 강을 건너 간도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는 조선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몹쓸 땅은 조선인들에 의해 개간되었고 청나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를 느껴 봉금령을 해제합니다. 이제 간도는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되는 땅이 되었고 사실상 조선 사람들의 점유율이 훨씬 많다 보니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생기자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들여다보자며 18세기 숙종 때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표시했던 백두산 정계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까지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가 국경선이라는 것입니다. 토문강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서 북쪽으로 수직으로 가르는 조그마한 강이고 그 강줄기는 송화강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헌내로라면 토문강 오른쪽인 북간도의 땅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갑자기 토문강은 그 발음상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도는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조선의 이주민은 계속 늘어났고 1890년대에는 간도 전역의 조선인 촌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우리나라의 통간부를 설치합니다. 이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1907년 간도에 통간부 출장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으니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입니다. 일제는 간도협약을 맺은 뒤 간도 통간부 출장소를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일본 총영사관을 설치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 영토라는 것이죠. 이 간도협약으로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계속되었던 간도 영유권 분쟁을 어이없이 종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이 간도협약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맺은 이유는 을사조약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을사조약의 국제법상 유무효를 따져보면 간도협약의 유무효도 나올 것입니다. 1905년 일본과 맺어진 을사조약에는 고종황제의 직인 즉 옥세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허락하지 않은 조약에 외무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 찍혀있었기에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국제법상으로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면 그 나라의 땅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있기에 사실상 간도는 이제 국제법상 중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간도에서 한인촌을 형성하며 살았던 조선인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조선족입니다. 여기까지 토지 2부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간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토지유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유권의 역사적 배경은 1912년 전후입니다. 이 시기 중국은 신의혁명이 막 일어났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지유권의 역사적 배경은 이 두가지를 간단히 살피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신의혁명입니다. 토지유권에서 독립운동가 이동진과 곰필흥이 연해주 연추에서 간도 영종촌으로 오기 전에 훈춘에 잠깐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훈춘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에게 중간 거처를 마련해주는 오연감이 있는데 이들은 오연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중국의 신의혁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의혁명은 중국 역사상 최초 공화국 중화민국을 수립한 민주혁명입니다. 당시 중국은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의사였던 순원은 청나라 왕조를 공화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혁명에 뛰어들었고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여 국내외 뜻을 함께하는 세력을 귀합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10월 중국 우창에서 혁명군이 봉기했고 불과 40여일 사이에 17개 성이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들 성의 대표들은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중화민국을 탄생시킵니다. 이를 1911년 신의 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혁명이라 하여 신의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에는 1908년에 3살은 아이의 황제에 오른 어린 황제 푸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왕조를 지키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순친왕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의혁명이 일어나 혁명군 세력이 청나라 조정을 위협하자 순친왕은 군벌의 수장 위안스카이에게 진압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위안스카이는 사실상 청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자각하게 됩니다. 순원의 혁명군과 위안스카이의 청나라 군벌의 대립이 한창일 때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선포한다면 중화민국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했고 위안스카이는 순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취임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2000년 전 진시황제부터 이어졌던 황제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푸이를 마지막 황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의혁명을 통해 중국 전통왕조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중국은 혼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장제스의 공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등장하고 내전을 거듭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해당 시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했던 토지조사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속 두만이네는 평사리의 땅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빼앗긴 뒤 진주로 넘어가 살아갑니다. 두만이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둔토들을 빼앗긴 농민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식민지 토지 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 국토조사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각 공방에 속한 토지인 궁장토, 역에 속한 토지인 역토, 군사 요충지에 설치했던 둔토 등을 모두 국유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반 농민들의 사유지가 위의 토지에 포함되어 같이 국유화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 과정에서 한자로 표시된 안내문을 해석하지 못해 자신의 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도 많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소유권을 박탈당한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등기제도가 확립되었다 하여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사되지 않는 수많은 토지를 수탈하는 것이었기에 이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일제의 토지수탈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유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7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7권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배경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바로 토지팔곤의 역사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팔곤의 역사적 배경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내용이 토지팔곤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와 연관된 중국, 일본의 내용이 책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의 간략한 흐름과 그것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의 열강들이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는 각국의 민족주의와 결합해 국가 간 전쟁 발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민족들이 몰려있는 유럽의 남쪽,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세계대전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군사 충돌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발칸반도의 심장부, 사라에보라는 지역에서 1914년 6월 19살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발칸반도에서 제국의 황태자가 다른 나라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즉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같은 슬라북의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섰고 같은 게르만 민족인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독일이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침공했고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으로 같은 편이 되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을 탈퇴하고 협상국 쪽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서구 열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동아시아 삼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당시 영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즉 연합군 편이었죠. 이 부분이 2차 세계대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국이었는데 1차 대전에서는 연합군 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차 대전으로 돌아와서 저 멀리 유럽에서 열강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영국의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 유럽까지 군사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은 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당시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 섬들을 식민지화하고 점령하고 있었고 독일도 중국의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영국의 선전포고는 일본에게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산둥반도를 공격할 명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일본은 산둥반도를 공격하여 독일군을 몰아내고 그곳을 자신들이 점령해버립니다. 참고로 산둥반도는 우리에게 맥주로도 잘 알려진 칭타오시가 있는 곳입니다. 1903년 독일이 산둥반도 칭타오시를 점령하고 있을 때 독일인과 영국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바로 칭타오 맥주회사입니다. 여튼 일본은 당시 독일의 점령지였던 중국의 산둥반도를 무력으로 빼앗았고 남태평양의 독일 영의 작은 섬들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은 1911년 신의혁명을 거쳐 청나라 황제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 형태가 막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중화민국 대총통은 원래 신의혁명을 주도한 순원이 맡았었으나 이내 곧 순원은 공화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당시의 군권의 수장인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순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황제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때 일본이 위안스카이에게 접근하죠. 일본은 황제의 자리를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21개의 요구안을 들이밀었습니다. 21개의 요구안에는 산둥반도에 갖고 있던 독일의 권익을 일본에게 정식으로 양도하는 것, 철도 부설권의 요구, 남만주 일본 국익 우선권 등 중국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들이 상당 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였고 중국의 민중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때가 1915년의 무렵입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용한 위안스카이는 그토록 원하던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분노한 민중과 지방군의 봉기로 석 달 만에 황제에서 물러나게 되고 곧이어 1916년 사망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가 사라진 중국, 전국 각지에서 군벌들이 일어났고 중국은 다시 군벌할거 시대에 접어듭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할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볼셰비키 혁명, 즉 러시아 혁명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조우 황제 지배체제였고 마지막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계속된 전쟁에 지친 배고픈 민중들과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계속했지만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황제는 예전 궁극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급기야 1917년 2월 분노한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황제 권력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러시아 2월 혁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재정 러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제, 정치정으로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즉 2월 혁명 전까지의 황제 지배체제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브루주아와 사회주의 연합정권이 탄생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침 오랜 망명생활을 접고 레닌이라는 사회주의 지도자가 귀국합니다. 사회민주노동당 내 다수파였던 볼셰비키 세력과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은 레닌을 지지했고 마침내 그의 10월 또다시 봉기에 정부를 장악하니 이것을 러시아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황제 권력을 무너뜨렸고 그의 10월 혁명을 통해 세계 최초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부를 세운 레닌은 민중들의 소망대로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뺍니다. 연합국 쪽에서 러시아가 발을 뺐으니 그만큼 연합국의 전력이 약해졌을 테지만 비슷한 시기 그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 전쟁에 참가했고 강력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전쟁의 양상은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18년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1차 대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 1월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는 윌슨의 위 선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민지 약소국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줬고 같은 해 우리나라의 3.1운동이나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지 9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 그곳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8권의 역사적 배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다루려고 했으나 워낙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던지라 조금 길어졌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야기는 토지 8권에서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사적 배경만 알고 접근해도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토지 책에서는 순언을 손문으로 위안스카이를 원세계라는 한자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토지 9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9권의 역사적 배경은 1919년부터 1921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세계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상황이었고 러시아에서는 벌셰비키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자 다음 해인 1919년 1월 연합국은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고 하여 이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합국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국제문제를 풀어갈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이 중 민족자결주의가 있었습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여러 식민지 약소국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준 선언이었고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독립세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여운형은 1918년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파리 강화에 의해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고 미주대표 독립세력인 대한인국민회에서도 이승만을 파리 강화에 의해 대표자격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에게 파리행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파리행이 좌절된 이승만은 이후 두고두고 비난받을 행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을 일본에게서 해방시킨 뒤 국제연맹에서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는 청원서를 윌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뜬금없는 위임 통치 청원은 우리나라 독립세력에 균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리 강화에 의해 우리 대표를 보내려는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우리 독립세력들의 독립선언도 이어집니다. 1918년 11월 만주 독립투사 39명이 발표한 무호 독립선언 1919년 2월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에 이어 1919년 3월 1일 고정의 국장을 이틀 앞둔 시점에 기미독립선언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은 처음에는 비폭력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 경찰의 강경탄압으로 인해 적극적인 항전의 성격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란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만세운동을 벌였던 마을 주민들을 가둔 뒤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3.1운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의 구심점 즉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고 드디어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많은 청년 학생들이 상해나 만주 독립군을 찾아갔고 여러 통로로 조달된 군자금으로 인해 만주 독립군들의 무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습니다. 소설에서도 진주에 있는 서희가 관수와 한보기를 통해 군자금을 간도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인적 물적 증강은 독립군 부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려주었고 그 결과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 독립군의 봉호동 전투와 같은 해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및 독립군 연합부대의 청산리대첩은 대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전투를 통해 일본군은 만주 독립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후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간도에서 대대적인 보복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이미 간도를 떠난 뒤였습니다. 일본군들은 간도에서 자취를 감춘 독립군들을 대신하여 조선인마을 항일단체 학교 교회 등을 초토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천명의 조선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간도에서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간도참변 또는 경신년에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경신참변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919년부터 1921년 초반까지의 국내와 간도에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기 러시아 연애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팔곤에서 본 것처럼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레닌의 혁명정부는 즉시 연합국에서 탈퇴했고 세계대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동부전선은 정리가 되었으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피해를 입은 귀족, 자본가 등 구기득권 세력이 각지에서 백군을 조직해 혁명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백군에 대항해 레닌의 혁명군을 붉은 군대라고 하여 적군 또는 적색군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레닌의 혁명군인 적색군과 반혁명군인 백색군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시베리아 전역에 백색군을 지원하는 병력을 보냅니다. 특히 일본은 연해주와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7만여 명의 대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역은 본격적인 적군과 백군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레닌의 혁명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레닌이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해방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과 싸우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독립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20년 3월 니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앙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니콜라스 엡스크 항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적색군과 우리나라 박일리아 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니앙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합동 공격하여 그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지원부대가 니앙을 재차 공격하자 적색군은 철수하면서 일본군 포로들을 대량 학살하였는데 이를 니앙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니앙 사건을 구실로 대대적인 보복 작전을 펼칩니다. 이를 토지 소설에서는 해삼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삼 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의 한자 이름 입니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학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신한촌을 기습하여 한민학교와 한민회관 등 주요 건물들을 불태웠고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재형 등 한인 지도자가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설에서처럼 해삼위 사건이라고도 하고 4월 참변 또는 연해주 참변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당시 러시아 내의 두 개의 고려공산당 즉 사회주의 독립세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동희가 이끌었던 한인사회당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 입니다. 한인사회당은 시베리아에 망명 중이었던 독립인사들이 1918년 조직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동희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 당은 초창기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독립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희는 이후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들 계열들이 상해에 모여 고려공산당을 창당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고려공산당이 있으니 바로 이르크추크파 고려공산당 입니다. 이르크추크는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 입니다. 이르크추크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을 반대하는 연합세력이 모여 만든 고려공산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배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다면 이르크추크파 고려공산당의 배후에는 공산주의 국제연합인 코민테른과 또 다른 러시아 사회주의 독립세력인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크추크파 고려공산당 양측 모두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노선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최우선 목표를 민족 독립으로 하고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르크추크파 고려공산당은 일제를 몰아내는 독립은 노동자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본가와 종교인이 참여하는 임시정부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본가들과 함께하는 상해파 공산당을 일종의 사회비 공산당처럼 몰고 왔습니다. 이런 두 세력의 간극과 대립 주도권 싸움은 이후 벌어지는 자유시 참변 이라는 독립 운동사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이는 추후 해당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10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0권의 시대 배경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유독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소설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인물들의 대화나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문화통치 의열당과 황옥경부 폭탄사건 물산 장려운동 자유시 참변 관동 대지진과 파결 형평사 운동 등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기조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밝기만 해서는 언제 또다시 만세운동 같은 소요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10년부터 10년간 이어온 무단 통치를 1920년부터 문화 통치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를 변경하는데 대표적으로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변경하고 모든 관리와 교원에게 의무화되었던 제복과 칼 착용을 폐지하였습니다. 당시 헌병 경찰은 보통 경찰과 공존했지만 서열상 보통 경찰들보다 더 위였습니다. 토지 토지 국원에서 경찰인 김두수가 독립운동 조력자인 심금려를 신문화했는데 그의 부하가 차라리 헌병대에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헌병 경찰 제도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이제 일반 경찰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의열단과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운동을 한 번에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 모두 1919년 3.1운동 의 영향으로 각 진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열단입니다. 1919년 3.1운동 뒤 당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김원봉은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뜻을 가치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일과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의로운 일을 열렬히 하자는 뜻의 의열단을 만들고 단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투쟁 방식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의열단은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이나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각종 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등 주요 요인의 암살과 주요 지점의 파괴 폭발하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진행해갑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의열단의 강령을 김원봉에게 저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외교 독립론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1923년 당시 의열단의 위세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 중 가장 당당했고 역량과 활동력은 절정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3년 일제 소속 경찰관이었던 황옥은 의열단 단원인 김시현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고 김원봉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의열단원과 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폭탄 반입을 시도합니다. 결국 일본 경찰들에게 발각되는데 이 사건을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송광호 공유주연의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황옥 역할을 배우 송광호가 의열단 김시현 역할을 배우 공유가 했습니다. 황옥은 재판장에서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밀정으로서 의열단에 잠입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29년에 가추록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황옥이 일제의 명령을 받아 의열단에 침투한 밀정이었다는 의견과 진짜 의열단원이었다는 의견 이중간첩이었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무장투쟁 계열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의열단에 의거였다면 비슷한 시기 민족주의 계열에서 펼쳐졌던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뒤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 그에 비례하여 민족산업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많은 민족기업들이 더이상 상품을 팔지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일본인의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에 민족경제의 자립을 주장하며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것이 바로 조선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1920년 평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1923년 1월에는 서울에서도 만들어지면서 조선물산 장려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더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열기도 줄어들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설 속 서이돈이나 이상현은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켜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운동 아니냐고 비꼬았는데 이는 당시 사회주의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인식이 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 볼 사건은 바로 자유시 참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920년 간도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의 전투와 간도 참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의 청산리 전투 등을 통해 일본군은 만주 독립 군들에 의해 크게 참패합니다. 우리 독립군들에게 크게 당한 일본군은 복수를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를 장비한 뒤 만주 독립군을 정벌하기 위한 길에 올랐고 소식을 미리 접했던 간도 지역 독립군들은 일제의 손이 닿지 않는 러시아로 잠시 피해 있기로 결정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간도에 도착한 일본군 보이지 않는 독립군들을 대신해 간도 주변의 한인마을을 모두 불태웠고 마을 사람들을 죽여 보복하였으니 이를 1920년 경신년에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 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변은 청산리 전투가 끝난 1920년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대대적인 보복을 피해 러시아로 이동한 만주 독립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시 사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많은 독립군 부대의 이름들이 나오므로 그런 이름들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군들의 이름들을 위주로 큰 범죄에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있는 북로 군정서 홍범도 장군이 있는 대한독립군 등 만주 일대의 여러 독립부대들은 대한독립 군단 이라는 새로운 독립부대로 통합하고 총재의 서일 부총재의 홍범도 김좌진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대한독립 군단의 이름으로 러시아 연해주의 이만 이라는 도시로 들어왔고 러시아 극동 공화국 사람들은 이런 독립 군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다만 당시 러시아는 혁명군인 적색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는 백군이 있었고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병한 일본군이 곧 시베리아에서 철수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적색군은 곧 철수하기로 한 일본군의 불필요한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만주 독립군들에게 무장해제 후 자유시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독립군이 소련 무장해제 당한 사건입니다. 소련의 혁명군인 적색군대와 연해주의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에 대항하여 그동안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군의 눈치를 보며 우리 독립군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사실을 많은 독립군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서일 김좌진 등 북로 군정서는 이런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갔지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및 나머지 독립부대들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무장해제 후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1921년 1월부터 3월까지 연해주의 모든 독립군들은 자유시에 집결했습니다. 이는 연해주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독립부대와 새롭게 만주에서 건너온 독립부대들을 자유시에 집결시킨 뒤 독립군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독립군들이 모두 집결하고 보니 독립군 통수권을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대립하는 두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립은 오하묵이 이끄는 자유대대와 박일리아가 이끄는 니한군대 즉 일명 사할린 부대의 대립이었지만 사실상 그 뒤배경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유대대의 뒤에는 러시아 이르크추쿠파 고려공산당이 있었고 니한군대의 뒤에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르크추쿠파 고려공산당의 군대인 고려혁명군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군대인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니 이를 자유시에서 일어난 사변이라 하여 자유시 사변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자유시 사변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하여 재조명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홍범도 장군과 그의 부대가 당시 이르크추쿠파 고려혁명군에 포함되어 있었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군대인 대한의용군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가 명예교수 등 여러 사학자들은 홍범도 장군은 당시 자유시의 자신과 자신의 부대를 의탁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에 개입할 권한도 여지도 없었다고 하면서 홍범도 부대가 가해자 쪽인 이르크추쿠파 고려공산당 지휘부에 소속되긴 했지만 대립하는 두 세력을 중재하려고 끝까지 노력했고 결정적으로 6월 28일 무장해제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시 사변은 독립군 진영 내의 극단적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존재했기에 역사적인 평가가 진영마다 분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경리 작가도 이를 설명하면서 조선 독립 사상의 일대 오욕이었으며 약소 민족의 피눈물 나는 비극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룰 역사적 사건은 관동 대 지진과 관동 대 학살 그리고 다결 입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운하게도 점심식사 준비로 인해 거의 전 과정에서 불을 떼고 있던 시간대라서 지진의 여파는 곧바로 대화재로 이어졌고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4만 명 이재민이 3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혼란 속에 갑자기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뜬금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였습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하였다 우물에 조선인이 독을 넣었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낭설이 확대되면서 일본인 자경단이나 경찰들에 의해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았던 6천여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관동 대학살 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 서이돈과 선우신 유인실과 오가타 지로가 동경에서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관동 대학살 과 함께 자연스럽게 박열 이라는 독립 운동가 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열은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 독립 운동가 였습니다. 18세의 나이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흑도회 흑우회 등 항일 사상 단체를 이끌었고 1923년 관동 대학살 당시 일본 국왕을 폭살 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945년 까지 22년간 투옥되었던 독립 운동가 입니다. 이런 관동 대학살 과 박열 을 다룬 영화 박열 이 2017년 이준익 감독 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형평사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평사 는 백정들의 신분 해방 을 위해 1923년 경남 진주 에 설립된 사회 운동 단체입니다. 소설 속 백정의 사회 이자 의병 세력 행동 대장 이었던 관수가 형평사 운동 을 주도 했습니다. 1894년 갑오 개혁으로 형식상의 신분제는 폐지 되었지만 사실상의 신분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중 백정에 대한 배척은 소설 여러 곳에서 나온 것처럼 1920년대 까지도 심하게 작용 했었습니다. 백정들의 자녀에 대한 입학 거부를 계기로 백정들은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신분해방을 위한 형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평 운동은 사회주의 단체의 지원 속에 전국적으로 퍼졌으나 개파 간의 갈등과 일제의 탄압으로 1930년에 가서 해체됩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에 대해 짧게 살펴보고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식권에는 조병모 남작이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남작은 서양식 귀족 칭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칭호인데요. 왜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이 되자 일본 정부는 강제병합에 협조한 조선인 공로자들에게 공로의 등급을 구분하여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귀족 칭호를 부여하고 돈까지 수여합니다.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하는 농공행상의 성격으로 자기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한일 강제병합 당시 자기를 받은 수작자는 76명이었고 추후 81명이 추가되어 총 158명이 조선 귀족이라는 이름하에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은 백작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911년 박영효를 초대회장으로 하는 조선 귀족회를 설립하여 친일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158명의 귀족 중 자기 반납자 및 민족운동 참여자를 제외한 조선 귀족 137명을 친일파로 선정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1920여년부터 1923년까지 토지 10권의 역사적 배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예수 루시